윤석열 후보 가족을 포함해서 80명 야당 의원의 통화 내역을 뒤졌다고 합니다. 공수처 관련된 예언, 장혜찬 평론가가 해주시겠습니다. 네, 깔끔합니다. 오늘의 예언, 찬스트라다무스가 보증합니다. 다음 정권 때 공수처 없어집니다. 그리고 공수처를 만든 사람들, 국민적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사실은 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같은 경우에는 출범부터 민주적 정당성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됐던 기구입니다. 패스트트랙을 통과시키면서 사실 군소정당의 의회 입성을 보장하는 연동형 비례제와 바터, 딜로 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진, 만들어진 기구가 공수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장 추천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도 원래는 야당 몫을 보장해주기로 했다가 이걸 또 급하게 법을 바꿔서 결과적으로는 야당을 배제한 채 처장이 추천되게 되었고요. 이렇게 많은 논란과 진통 끝에 출범한 기구가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잘해야 되는 겁니다. 만들어지고 나서 잘했으면 논란이 그나마 조금 잦아들 수 있었는데 공수처가 국민들에게 처음 인식된 건 바로 이성윤, 지금은 서울고검장이죠. 당시 중앙지검장에 대한 황제 의전 논란 때문이었습니다. 모처에서 변호인의 외제차를 타고 등장한 내린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공수처의 관용차를 옮겨 타고, 역시나 고급 리무진입니다. 공수처로 들어갔다가 어떤 기록도 남기지 않고 빠져나왔다는 사실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아니 대체 어느 수사기관이 관용차를 의전 차량으로 수사 대상에게 제공한다는 말입니까? 듣도 보도 못한 얘기죠. 여기서부터 공수처의 정당성은 이미 산산조각 박살난 거나 다름이 없고요. 최근에는 공수처가 야당 의원과 윤석열 후보,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와 심지어 그 가족에 대한 전방위적인 사찰로 엄청난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 윤석열 후보가 중앙지검장이었나요? 검찰총장이었나요? 그럴 때 수사 관련해서 현재 민주당 의원 보좌관 한 명 통신내역 조회했다고 온 언론이 들고 일어나서 난리가 났던 적이 있는데 지금 확인된 국회의원만 80명이 넘고요. 청년단체라든가 청년들로 국회의원도 아닌 사람들마저도 공수처에 의해서 통신조회가 전방위적으로 무분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여당과 한겨레 등에서는 윤석열 후보 검찰총장 때 1년에 250만 명 통신기록 봤다고 물타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전반적으로 검찰과 검찰이 합쳐서 매년 그 정도는 모든 형사사건 범죄 혐의자들이나 관련자들에게 하는 것이고 지금처럼 대선 기간에 국회의원들, 기자들 그리고 야당 대선 후보와 그 배우자 가족까지도 타겟팅해서 통신기록 조회하고 내역 보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거든요. 독재 때도 없었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벌려놓고 국민들에게 공수처라는 기구의 존재의 의미를 납득시키길 바란다는 것 자체가 공수처, 민간 사찰을 위한 제2의 독재기구라는 것을 여실히 증명한 일이고요. 수사력도 문제가 있죠. 고발 사주만 난리 치우고 압수수색하더니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자체가 적법성을 지키지 못했고 그리고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두 번이나 영장 청구했는데 다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수사도 못하고 출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고 정권 실세인 이성윤 황제 의전해주고 야당 국회의원들과 기자들 그리고 대선 후보 가족들 사찰하고 있는 이따위 공수처, 정권 바뀌면 바로 사라질 거라는 예언을 자신의 차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도 하나만 한 예언 아니에요? 당연히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당위성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서 없어져야 한다고 그런데 그리고 다음 정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없애면 더 좋지만 180석까지 무도한 민주당 정권이 이 공수처의 잘못을 인정하고 없애겠습니까? 이 공수처가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엄청난 정치적 유산이면 유산, 자산이면 자산이라고 민주당은 강조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 손으로는 어떤 논란이 있어도 없애려들지 않겠죠. 저는 지금 장해찬 평론가가 무시무시한 음모를 실토했다고 봅니다. 다음 정권이 생기자마자 공수처가 없어진다. 그런데 저는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다음 정권 때 가능한 빨리. 그러면 그렇다면 저는 빠르다면 2024년 총선 뒤가 아닐까. 왜냐하면 현재 의석을 가지고는 민주당이 자발적으로 그럼 우리가 스스로 공수처를 없애겠다. 이렇게 해야지 공수처를 없앨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왜... 왜 음모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혹시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으면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지금 180명, 범민주당으로 치면 180명이죠. 그러면 그중에서 수십 명을 빼가야지 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닐까. 정말 이런 새시대스러운 음모론 정말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새시대하고는 또 다른 것 같은데. 고개를 전래절래 적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데 어떻게 총선 전에 없애냐.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공수처가 공수처가 뭐예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잖아요. 그런데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만 수사권이 있는 데죠. 일반인들이나 일반 국민들이나 고위공직자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반 수사,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자나 기자의 가족들 이런 사람들까지 다 통신조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사 대상이 아닌 사람들까지. 저는 지금 야당 의원들에 대한 통신조회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기자하고 통화를 하고 통신조회를 하면 그 기자들이 여당 의원들하고도 통화를 안 했을 리가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공수처가 여당 의원들에 대한 통신조회를 한 기록이 나오기 시작하면 말이에요. 이제는 양상이 달라지지 않을까. 여당에서도 공수처 폐지원에 서는 사람들이 생긴다. 저는 그것은 민주당을 잘못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민주당은 나는 떳떳하니까 나는 조회돼도 괜찮다. 다 해라. 이건 합법이다. 나는 꿀릴 게 없다. 이렇게 나올 거라서 민주당이 자기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해서 공수처법을 반대할 수 있을까. 우리 김수님 평론가가 민주당 의원들을 너무 도덕성을 너무 많이 본 건데요. 아니죠. 도덕성을 높게 본 게 아니죠. 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쫄아도 민주당은 그보다 더 쫄게 만드는 안에 패권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또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을 꺼내는 순간 공천 탈락이다. 그렇기도 하고. 그게 되는 민주당이었다면 소신 투표가 되는 민주당이었다면 현재 민주당이 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민주당은 본인들 조회가 된 거를 오히려 나는 괜찮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들이다. 라고 봅니다. 떳떳한데 통신조회가 뭐가 겁나냐. 겁내하는 사람이 범인이다. 심지어는 겁내하는 사람이 범인이다. 비켓 들고 SNS에 다 올릴 수도 있어요. 인정의 사슬. 공수처가 없어진다는 데는 저도 한 표 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 시기가 다음 정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게 그게 고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공수처를 말이에요. 공포의 수사처. 이렇게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골수처. 골 때리는 수사처다. 골 때리는 수사처. 골 때리는 수사처. 공포의 수사처. 지금 통신기록 조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대상이 고위공직자가 아니고 일반 국민들한테까지도. 또 언론의 자유 때문에 웬만하면 말이에요. 기자들은 수사도 좀 조심하고 법원에 증인 신청을 해도 기자에 대해서는 잘 안 받아준단 말이에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 정신 때문에 그래요. 그런 기자들을 이렇게 무작위로 통신 조회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민주당 정권에서 민주자를 빼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 독재, 군사독재 정권에서도 보지 않은 그런 일들을 지금 자행하고 있는데 심지어 지금 외신 기자들까지도 털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외신 기자들. 외신 기자들은 총알이 왔다 갔다 하고 포탄이 왔다 갔다 하는 종군 기자들을 보세요. 기자 프레스 완장을 차고 딱 가면 그런 전쟁 상황에서도 기자들은 건드리지 않는 게 불문율이잖아요. 국제사회의 원칙이잖아요. 그런 원칙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전쟁 상황입니까? 지금 이 공수처 수사가 뭘 때문에 벌어지는 거예요? 이성윤 공소장이 사전 유출됐다. 이 의혹 털라고 지금 이렇게 별짓을 다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기자들 털고? 공소장을 미리 배포하는 건 말이에요. 미리 유출하는 거는 공소장에 도장을 찍기 전에 검사가, 기소하는 검사가 도장을 찍기 전에 유출하면 그건 범죄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법원에 이미 제출된 순간 그거는 공적인 자료가 되는 거라고요. 1회 공판기일에 가면 공소장을 읽는단 말이에요. 공개된 법정에서. 이게 무슨 비밀 자료가 되겠어요. 비밀도 아닌 그 공소장을 유출한 것. 이건 징계 사유는 될지언정 범죄가 되기는 어렵단 말입니다. 공수처를 만들어놨더니 그 비싼 혈세를 지금 빨아 쓰면서 겨우 이런 범죄도 안 되는 이런 정권에 유리한 이런 짓을 하려고 공수처를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면서 외신 기자까지 털고 있다. 이거는 정말 국제사회에서. 좀 이따가 예언 하나 할까요?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또는 국제언론단체에서 말이에요. 저는 규탄하는 성명서가 발표될 거다. 우리가 조만간 그런 광경을 보게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국격국격하는데 이 국격을 틈만 나면 국격 얘기를 하는 여당이 이렇게 국격을 실추시키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번에 국민의힘도 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봐요. 뭐냐면 이번에 통신조회 이거는 단순히 공수처가 해서 문제인 게 아닙니다. 누가 해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그냥 방치한 거. 이거는 정치권 전체의 책임이에요. 저도 사실은 2015년경인가 지난 정권 때죠. 그때 저도 경찰을 통해서 두 번 조회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너 뭐 했다고 또 조회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너무 쉽게 돼 있어요. 조회하는 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전부터 시민단체에서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너무 쉽게 조회하고 있다고 하는 거. 그걸 정치권이 여야를 막론하고 제대로 안 듣고 있다가 오늘의 사태가 벌어진 그런 원인이 있거든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본인들이 당해봤기 때문에 이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선거 전략에 관한 부분인데 공수처 얘기를 국민의힘은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예전에 공수처를 찬성했던 국민들의 상당수조차도 이거 필요한 조직인가 의문을 갖거나 혹은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수처 얘기를 너무 길게 국민의힘이 해버리면 윤석열 후보는 검찰 출신인데 또 역시나 수사 얘기로 대선을 때우고 있구나. 이렇게 되면 곤란합니다. 마치 민주당이 계속 검찰개혁 검찰개혁 노래 부르다가 여론이 악화되고 이번 재보선에서 참패했던 것처럼 너무 지나치게 국민의힘도 공수처 얘기로 함몰 들어가면 선거에 그렇게 유리하지 않다.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대로 칠 거면 제대로 치면서 경제 분야라든지 이쪽으로 넘어가야 될 거다. 그렇게 저는 관측을 합니다. 좋은 지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논란이 지금 제도상의 허점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 캠프 쪽에서도 여당을 공격해야죠. 공격해야 되지만 공격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이게 사실 만약에 보수 정권에서 이런 일이 지금의 여당 민주당 정치인들이 야당에 일어났으면 필리 버스트하고 테러 방지법하고 5시간 했네 4시간 했네 후보 자기들 국회의원 출마 포스터에 쓰던 사람들이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너무 비이성적인 일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게 좀 무덤덤해진 감이 있어서 그렇지 이거 그냥 넘어가고 정치 공세형으로 민주당 좀 공격하다가 프레임상 안 좋으니까 빼고 말고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의도적으로 부풀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계속 실제로 피해자들이 인증샷을 계속 띄우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뿐만이 아니라 그냥 장능인 청년보좌 같은 경우는 지금 김병준 선대위원장 청년보좌역이거든요. 현역 의원이나 전직 의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청년 활동가들한테도 통신조회를 한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될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라 이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싸움이 아니고요. 사실은 정의당이나 국민의당이나 다른 군소정당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경악하면서 같이 논평하고 공동전선으로 대응할 일이 아닌가 싶어요. 이거는 진짜 이거야말로 민주 대 반민주의 싸움인데 공수처가 반민주의 영역에 서 있는 거죠. 지금 검찰이 공수처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저는 아까 김수윤 평론가 얘기한 연장선상에서 바로 검찰의 수사는 좀 우려스럽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검찰 대 공수처 대결 구도로 가는 거. 이것은 우리 윤석열 캠프 입장에서 선거 전략에서도 그닥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공수처가 이렇게 우소불의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 그리고 피해자들 일반 국민들 피해자들이 양산되는 것을 국민들한테 알리고 또 항의하고 이럴 필요는 있죠. 그러나 피해자의 모습으로 계속 가져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반결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게 검찰 대 공수처 구도로 가게 되고 윤석열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검찰의 저런 행태 아니냐. 이런 오해를 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조금 우려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모르겠어요. 이제 검찰을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컨트롤할 수는 없지만 그런 면도 있다는 것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수처 부분은 아마도 저도 통신조회 결과 사실 그게 다 지금 한 사람한테 개인한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받아봤어요 혹시? 저 그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해야 되잖아요. 아 그래요? 신청을 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제가 2015년에 확인했을 때는 그런 식으로 일단 신청을 해서 기다렸다가 내역을 받는 걸로 돼 있었거든요. 제가 오늘 아이디를 까먹어가지고 들어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도 확인을 해보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개인한테 알려주는 금융기록 사실조회처럼 알려주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신청을 해서 받아야 되는 건가요? 그게 문제예요 사실은. 금융기록 같은 경우는 조회를 해보면 사후에 통보를 해줬잖아요. 통보를 해주게 돼 있죠. 그런데 이거는 통보를 안 하고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앞으로 개선해야 되는 그런 영역일 거고. 그러네요. 저도 가끔씩 채팅창에서 저를 민주당 편으로 모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민주당 정권에 찍힌 사람이에요. 거꾸로. 그래서 저도 일단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건 김수민 평론가가 민주당 편이 아니라는 건 제가 보증합니다. 아니 보증 안 하셔도 많이들 아세요. 기록에 다 남아있으니까. 국민의힘 편 아니라고 민주당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나완되는 거긴 해요. 그래서 돼요. 그리고 또 들자마자. 그래서 이거 정말 기능이요. 근데 또 다른 거塔이 눈치채ỉ가 있어요. 그렇게 해왔어요. 그렇게 해왔어요.